지금 거기에 애들이랑 보난자 카드게임 한다고 자랑하던데 빛종서가 뭐야? 종서? 종풀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전이 났나?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화해합니다 공 늘어온 거 봐 소환사의 협곡이 소환사의 협곡이 소환사의 협곡이 소환사의 협곡이 소환사의 협곡이 소환사의 협곡이 2개는 무조건 놓쳤어 보세요 저거 절대 못먹어요 2개 놓쳤고 3개 놓치나? 2개 놓쳤고 나머지 먹나? 아 마지막 것도 놓쳤다 3개 먹었겠다 3개 먹었죠? 야 쟤 스킬 다 빠졌다 방패도 빠졌어 이거 아 이거 둘 다 풀수면 잡았냐? 아 오케이 야 카멜 탑이다 아 아 이거 크다 진짜 기회였는데 아 아 이거 다이브? 되지? 얘 노힐인데 야 근데 우리 뽀삐 도테를 탔네? 탑 라인 봐 이득이겠어? 이거 텔 끊었어야죠 텔 끊을걸 사람 죽여놓고 미안한다는 건가? 야 뭐야 야 나 딜 못 넣었나본데? 비전딜 안 들어갔나? 비전딜 미니언에 들어갔나봐 아 방패로 막았어 비전딜을? 그런 것 같진 않았는데 와 근데 그새 방패를 들었어? 방패들고 얘 그기에 방패 반응했어? 아 들고 있었어? 아 브람이 괜찮긴 했네 와 방금 봤어? 브람? 어? 이건 뭔 플레이야 이거 야 근데 카밀 어딨냐? 카밀 7 위에 파 나오면 나 죽는데 위험 찍는데? 으흠 으으악 야 맛 Гат다 박자 그럼 방패는 빠지겠고 좋아 이러면 다이브 강이다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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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타리나 우리타리나 가자 내가 탱할게 내가 탱이다 피전딜로 마무리하고 그거는 나이스 넝꿀넝꿀 오케이 친구해준다 아 이건 진짜 드럽다 플레이 으아아아악 더리 플레이 탑은 CS가 41개가 차이가 난데? 7분, 7분 29초 지나는 상황 조란검 2개인데 배종우였으면 이겼어 박종우여서 그래 야 이거 나 가나? 야 야 언제 들어와 있었냐 저거 들어오는 거 봤어?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? 젖은 거 같으면 보였을 만도 한데 안 보이게 왔나? 야 간다 노프린, 노프린가? 야 벽궁, 벽궁가 구린다 야 이거 카미로잖아 아 이거 당겨야 돼, 당겨야 돼 뭐야 궁이 없어 야 뭐야 저건 야 스킬 맞춰 이거 야 못 밀게 해 이거 아 야 뒤에 테리인데? 야 나른데? 아하 제발 나 팔려면 안 돼? 아하 진짜 아 몇 명? 2명? 3명? 3명 아하하하하 아 이거 오른플 2 아 진짜 아 아 아 뭐야 뽀삐, 뽀삐 시작이 문제야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 거야 페쥬 궁 못 맞춘 게 문젠가? 오른, 오른 2로 들어가는 게 문젠가? 모든 게 겹쳐서 이렇게 된 거겠지? 아 아 아 게임 갔다 이거 승급에 승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지금 운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봤을 땐 지금 운이 좀 안 좋다고 어 방패를 해? 어 뭐야 야 브라마한테 말한 거야? 나한테 말한 거 아니지? 방, 방패 한 번 빼보라니까 진짜 빼버리는데 브라미? 뭐, 뭐야 진짜 왜 저기, 왜 저기 있나? 뭐야, 천,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캐리 하더만 캐리 해준다는 사람 어디 갔어 지금 지금 어디 어디 갔냐고 캐리 해준다는 사람 왜 맵에 보이지라 너 어디 갔어 야 뭐야,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? 오수만 오수만 뚫을까 아 얘들아 호흡만 아 아 좋아 테리 해준다 넌 꿀 넌 꿀 빼엄 자기 간만은 지키는 남자 황금법이 온 음 야, 테리야? 이렇게 이 친구 근데 타워만 오지게 치는데 어 어뢋 어흐 어흐 아 아 아 마나 괜찮아 왜냐? 48이기 때문에 봐봐 이거 몇 차는지 봐봐 정확히 150 찬다 100 찼네 야 순간이동 주문으로 바꿨어 백 투 홈이야 이거 야 집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자야가 마나가 아예 없어 어 빵이야 야 잠깐만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야 진짜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얘네가 다야? 그러네 안 좋아? 뭐? 뭐 와? 아지르? 아지르는 안 돼 아저씨 저기 있어? 근데 안 돼 박지기 있어? 야 이제 아지르 오는데 진짜 오는데 이제 아지르? 뭐라고? 사야지 근데 이거 아지르 온다니까 야 이거 아지르 와 진짜 진짜 와 난 풀 이건 핑크부터 지워야겠어 아지르한테 겁 줘야 돼 이거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심어줘야 애가 오면서 발 와 미드다 야 이건 뭐야 야야 야 이거 아지르 오는데 야 슈리마야 이거 야 슈리마야 이거 감사 넝클 넝클 아 뭐야 어 깜빡 깜빡 깜빡겠어? 아 나이스 야 야 근데 나쁘지 않아 아직 나빠 아 아 이거 왜 안 맞아? 정확히 쐈는데 왜 안 맞지? 분명히 챔프 위에 정확히 누르고 쐈는데 안 맞았어 어이없네 뭐? 너한테 꼽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야 야 이건 뭐야 와 야 이기가 또 돌아? 어? 보불주야? 야 이거는 진짜 얘네 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올라타 야 좋아 연기 좋아 연기는 좋아 연기 너무 좋아 지금 연기 유해진야 지금 야 잠깐만 아 뭐지? 남타자는 거야? 남타 지리는데 근데 실제로 지리진 않았어 뭐 나가야지 뭐 아 아 너무 추워 아 아니 내가 먹는 게 낫지 않나? 모르겠다 턱 가고 싶어 아 아니야 털레이드 용하는 거 아니야 아 뭐 승급점 망치고 싶으면 용하던가 야 슬슬 웅이 웅이 야 웅이 웅이 아 이거 지금이지 지금 한타 유도하는 거야 용을 함으로써 괜찮아 사실은 낚시 없어 야 용 해야돼 이거 진짜 쳐야돼 지금 한타 유도해 용을 치르면서 지금 우리한테 넋죽 들어오게 해 그러면 그때부터 개미지옥으로 카타리나가 윗자리에서 나오면서 다 쓰러닫는 거지 온다 어 뭐야 카타리나한테 간다 잡아 제끼여 야 근데 우리 탑 풀킬 다 풀킬 다였어 아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야 비알이 안 된다 야 비알이 안 된다 야, BR이야 이거 아지르라 진짜 BR이야 야, 궁 체크 아직 몰라 아직 몰라, 야 이거 내가 내 목숨으로, 야 왜 끊냐 너는 야 근데 아지르로 이거 할 수 있긴 해 브라운 탱하고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와 솔직히 나이프면 이거 오더 했어 발언하자고 내 탑 보여줄 테니까 개불이야? 감자 불이야? 뽀삐 때문이야? 난 불금이 없어 아우 소름돋아 추워가지고 아우 소름돋아 추워가지고 아우 야 나 뭐 맞았냐 도대체 면상이 좋구나 야 이거 걸어집게 되는 거 아니야? 탑에 저거 보였는데? 아 이거 세주하니가 걸었어야지 그니까 정글링을 했으면 안 됐지 아 이거 뭐야 야 뭐야 정글러들 왜 사이드하고 있어 야 야 뭐야 정글러들 왜 사이드하고 있어 야 안 빠졌어 안 빠졌다고 야 근데 우리 탑도 잘렸어 야 뭐야 왜 둘이 죽냐 야 진짜 뭐하냐 아니야 세주가 먼저 죽었어 아니 카타리나가 먼저 죽었다 참 빨리 먹고 배제해야 돼 발언 넘어 버치냐? 아니지? 난 배제할래 죽기 싫어 아 이거 너무 추운데 진짜? 이거 지금 과한데 지금? 하아 야 이거 이제는 체크해야 돼 야 이거 이제는 체크해야 돼 아 아 근데 한타 이길만한가? 카밀 죽고 시작하면 이길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애초에 근데 한타는 우리가 좀 좋아보이는데 조합이 정글도 있고 어 야 이거 봐줘 봐줘 봐줘야 돼 야 이거 살려야 돼 일단 힐 한번 빠져끼어 주고 아 결국 갓어? 아 결국 갓어? 저거 갈 따라갈면 어 나도 알아 불 뚫리는 건 알아 나도 나도 아는데 일단 잡아 제껴야 되는데 이거 잡아 제끼면은 바론이 바론이 제껴져 이게 난 안 제껴지지 야 이거 못 제킨다 이거 PR 막아 야 야 1500이야 아 잼주환이는 왜 쫓았어? 야 이거 바텀 제껴져 아 미드 제껴져 그러면 아 이거 뭐 운영이 거의 뭐 야 제껴 개라도 제껴 개라도 제끼고 나 탑이야 아 제껴 알아서 나 없어도 돼 그거 아 쫑알쫑알 말 진짜 많네 간다 아 이거 나 안 봐도 되네 시간 남긴데 왜 안 따라가 궁 던져놓고 와 안 따라가는데 뭔 심뽀야 도대체 왜 그래 왜 라인이 안 이거 이길만해 내가 때리면 얘네 다 지금 후설치킨이야 근데 너무 추워 못하겠어 게임 어금뱀 어금뱀 난 아직도 넝꿀넝꿀 믿어 야 이거 제끼는거 봐 야 웅이 한번이면 일단 야 야야 야呀! 찍혀x5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뭐 이상해 야 이거 잠깐만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아우!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후라운 잡아 야 이거 어떡해 그럼 아 우리 실력 클리어가 안 돼 야 얘 얘 박아 박아 일단 제가 빼 제껴 저거 가임 빼 제키고 나르가 날라와서 스킬 풀라고 하겠지 그때 한번 조용히 한번 해줬다가 야 라지루로 갔어야지 아 이거를 야 이거를 이걸 나르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 라지루로 갔어야지 뭐라고? 뭐? 방패가 돌아? 당돌이야? 야 이거 어디 갔어 야 게임 안 해 아 뭔 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얘네가 방템은 없는데 내가 갈 질템이 없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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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 못 넘어야돼 이거 아 갈 템이 없어 야 이거 괜찮아 텔? 어 야 아니 나 지금 죽으면 묻어 가야되나? 죽으면 묻어 가야되나? 아 이거 퀵실 갈까? 아 이거 퀵실 갈까? 벌써? 됐어? 아휴 진짜 좁다 야 쟤 쟤끼자 야 쟤네 무빙이 굉장히 수상해 뭐라고? 뭔데? 이거 나 짤을 놓는데? 카밀이랑 쟤 저거 뭐야 나르? 이거 한번 와줘 이거 영락 한번 가 왜 아무도 안 와? 이러면 나 빼야 돼 아니 너로는 안되지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와 어? 브라미 뒷포지션인데 볼게 뭔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와 아직도 안 왔어 지금 30초째인데 아직도 감 안 왔어 일단 야 이거는 탑 좀 봐줄래? 나 이거 잡고 싶은데 좀 아니야? 일단 나 오는길래 와도 없었어 얘네 야 방금 여기 했다 나르가 야 와줘 와줘 진짜 와줘 아 근데 카타 못 풀주가 지금 득이 됐어 아 쟤만 잡아도 돼 걔만 잡아도 되는데 야 하나 위에 위에 뭐 있던데 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나르 나르 야 이거 라인 너무 좋아 이거 먹고 라인 가면 이거 너무 꿀맛이야 얘네 구원은 별론가?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진짜 야 장난 아니에요 여기 너무 추워 아 진짜 진짜 전혀 감이 안 와 아직도 감이 안 와 브라미 뒷포지션 뭔 상황인데 문제 그냥 틀어 어 이런 부분 그럼 이거 으 잘 네 으 Flying 아 지금 끌어와 블리츠큐 아 뭐 방패를 뒤로 들게 하고 내가 그때 그냥 뭐야 그거 아니야? 크라우미 디포인데 야 슬슬, 슬슬각이야, 슬각 잘 봐 아 아 자 아 야 야 이거 끝나냐? 야 오른 궁을 어떻게 클릭 안 되냐? 야 안 끝나 이건 끝나진 않아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3명 살아나는데 10초 후에 이건 막았어 아질피 없어 막았어 이거 아 이거 오는 거는 역으로 끝나겠다는 거지 어 아 일단 이거 미니엄부터 제껴 미니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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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키고 원킬 야 나이스 역으로 끝내버리기 둘 다 둘 다 밧덤 텔타 야야야야야야 야 둘 다 밧덤 텔타 야 한 놈 살아갔어 한 놈 누구야 한 놈 잡아 이거 뭐야 야 니 퀄 끊어 이거 아 이런 못 끝내 못 끝내지 아 어떻게 끝내나 이걸 카타가 잡으면 모를까 잡았네 콩 야 우리는 끝내 야 이거 지진 거 보여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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